에스타라인 옆구리 운동 살살 쟁반같이 쟁반 형 괜찮아? 형 이거 빨리 하세요 형 이거 하세요 이 형 중하다 그런거야 형 이거 또 뭐에요 S라인 둥글 뜨는거 아 미치겠다 형 이건데 형 이거야 이제 쭉 가 이제 감 잡았죠 형 그래 그래 그거였어 당은 그거였어 형 최선을 다했습니까 예 잘했어 잘했어 여기 하나 남았잖아 아 하나 남았어요? 어 여기 하나 두개 남았어요 두개 남았어요 찬스다 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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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자 방수야 방수야 하하하하 너 완전하게 방전됐구나 완전히 너 완전히 방전됐구나 spingORE Yeah 야 뭐 하나씩 보세요 아... 끝납시다. 유니서 파이팅. 유니서 파이팅. 아... 옆에 맞았나 봐 또. 아... 옷 안 벗을려고, 옷 벗는 거 싫어하는데. 저 옷도 어떻게 위협적이지가 아니냐고. 이게 되게 귀여워. 콜롤 태소덕. 콜롤 태소덕. 유니코를 차지하는 거 끝. 내 거야. 내 거야, 걸음. 원리다, 원리. 원리다, 원리다. 아, 저... 어디 강렬한 거 좀 갖다 주지. 아, 저 번개 쏘고 이러는 것도 있잖아. 이게 뭐야, 옷 벗지. 아, 해골 같은 거 이런 거 좋은데. 빨리 빨리 해. 오, 움직인다. 이게 움직인다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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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정환, 딱지왕을 가리는 순간인가? 정말 누가 딱지왕이 될 것인가? 자, 김우교께. 딱지왕과 딱지왕의 대결. 김우교께 갈 수 가져왔어. 딱지왕의 대결. 김우교께 갈 수 있는 거. 자, 피해. 다닦아냠. 갑니다. 게임. 으아아아악! 으악! 으어어아악! 으아아악! 미성현, 죽었다. 미성현, 죽었다. 미성현, 죽었다. 미성현. 끝날게. 어, 진짜. 자. 춰! 춰, 춰! 아,oga... 아직 위로 춤도 아주 죽겠지? 어우 얄비여. 한 번을 못 이겨봤습니다. 한 번 뒤집으세요. 분노의 딱지. 분노의 딱지 보셨죠. 푸샵하는 거예요. 푸샵이에요. 푸샵이에요. 푸샵입니다. 한 번 뒤집으세요. 분노의 푸샵이에요. 갑니다. 갈게요. 가세요. 쉽게. 시작! 오! 이게 뭐야? 어디서 죽였죠? 이건 간만에 안 할까. 이것도 몸이 좀 풀려야 돼요. 좀 아까 그가 중심이에요. 이렇게 잡아야 돼요. 어, 그거예요. 아니야, 거기 엄지손가락 했대요. 마지막 순간의 풀입니다.